Q. 3, 2, 3, 2, 3 blobs 1, 2, 3, 4, 3 So, 10, 11, 12, 12, 13 만나면 춘축되나요? 거시면 되죠 예 예, 3첩포예요 지..집..집에서야 집에서 저쪽 디바 잘해요 쏠님 저 우측 막을게요 아 좌측 막을게요 네 아마 한 번에 들을거에요 디바 매트를 쓰고 네 우측 우측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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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로봇 뽑았어요 네 제노타 제노타 나이스 디바 알맹이 디바 알맹이 개피 송하나 송하나 부조화 하냥 겐지 부조화 겐지 부조화 겐지 부조화 오케이 나이스 맥크리 남은거 같은데 겐지 남아있네 겐지 부조화 겐지 컷 맥크리 안죽었죠 얘 맥크리 살아있는거같은거같은거 맥크리 뭐야 우리 우측에서 아 뭐야 아 맥크리 있어요 저기 2층에 우리 저기 또고있어요 2층에 맥크리 2층에 어 다운 아 나이스 엑스 부조화 갈게요 아유 겐지 왼쪽으로 다 들어가 루시우 다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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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개피 다운 오른쪽 지붕 위로 디바 올라갔어요 겐지 겐지 들어왔어요 우측으로 들어 힐키드 있는데 디바하고 디바는 머리위에 지붕 지붕 디바 로봇 개피 로봇 컷 빠야 돼 빠야 돼 겐지 아직 있어요 겐지 거쳐 어이 뭐야 상대 다섯명 자리아 동쪽 한번 갈까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하죠 어차피 2분 남아가지고 어차피 2분 남아가지고 어이 뭐 겐지 다운 나이스 네 들어올 들어올 때 저 궁 쓸게요 예에에에에에에 저 초월 있어요 아 아파 아니 너만 아파 정크린 너 아유 제냐타는 제냐타는 거점 들어오는 데서 궁 써주시고 저 앞에 제 거점 들어오는 거 볼게요 디바 로봇 뽑았어요 겐지 우측 우측 겐지 스킬 없음 들어온다 우측으로 들어온다 한 마디 들어와야 지금 제냐타 개피 제냐타 개피 겐지공 겐지공 우측 루슈 다운 피 없으면 얼굴 한 번만 내밀어도 부술줄게 루슈 다운 고릴라 나왔대 고릴라 예 40초 막아보죠 또 왼쪽으로 들어가네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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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왔어 총을 쓸게요 안에서 싸워줘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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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 자리아 부조 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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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랄까 자랄까 위에 위에 내려앗게 내려앗게 컷 정크리니 얼굴 한번 붙잡아요 디바 이거 로봇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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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오래 버티네 아 다운 루슈 반피 소일저 다운 아 뭐야 리퍼 다운 나이스 죽어요 퍼펙트 에이만 뚫죠 아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